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이렇게 제가 요즘 식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4시간? 5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섭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샐러드가 있어요 샐러드 먹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볼 때리고 눈 윙크하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해줘가지고 이제 알아요 저한테 이제 안 통해요 이거 원하시는 거죠? 이거 맞나? 이거? 이거죠?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드리도 해드릴까요? 배고파요? 지금까지 밥 왜 못 드셨어요? 얼른 밥 드세요 이거 뭐야? 뭐지? 뭔가 딱딱한 게 싶었는데 순간인 줄 알았네 노래?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컴퓨터가 되나? At My Worst라는 곡 아시나요? 짧게 한 소주 불러볼까요? 제가 그냥 요즘 좀 들었던 노래가 있는데 아시기 В Qui Can you be my friend Can you be my love and love until the very end Let me show you love and all pretend I'll be there whenever you want me I need somebody who can love me at my worst 뭐지? 박다가 내가 모르는 건가? 죄송해요, 잘 몰라요 Fix You! If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exy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It's dark in reverse 목을 안 풀어가지고 그냥 소통하러 올라야 되는데 오리고기가 다 붙어가지고 잠시만 Heart Heart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되는가? 전 그걸 바라죠 전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부를 거기 때문에 아직 저는 음악적으로는 훨씬 더 가야 될 길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I still with you!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저걸 켜야 돼? 이거를 켜야 되나? 모르겠어요 소리를 모르겠어요 그냥 무반주로 불러야 되겠다 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얼어버린 눈물 아래 멈춰서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Stay with you! 여기까지 Five years or five years 저는 태영이 형의 태영이 형 다섯... 다섯 살 태영이 형 선택하겠습니다 태영이 형이 다섯 명이면 약간 너무 빛나가지고 쳐다를... 이렇게 똑바로 선글라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영이 형이 너무 잘생겨서 그러면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 이 라이브가 재미는 없지만 저는 재밌거든요 이렇게 첫 점 나갔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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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첫 점을 사보란 말이에요 오늘 좋은 저녁 좋은 밤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로 해요 안녕